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 돌칭이고, 직업은 회계사입니다. 제 사연은 한 친구의 질투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질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저의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독이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정선이었는데요. 20살부터 친했으니 30년 지기였네요. 정선이는 알바를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는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이었고, 정선이는 대학을 가지 않은 상태였죠. 제가 알바를 한 이유는 집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제 힘으로 한 번 돈을 벌어보고 싶었어요. 엄청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넉넉한 형편에서 자랐기에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었죠. 반면 정선이는 집에서 용돈을 따로 받지 않아 용돈벌이로 알바를 시작했다고 했었죠. 우리는 서로 자라난 배경이 달랐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마음이 잘 통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정선이의 스무 살은 정말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친구의 시련을 누구보다 걱정했고, 친구의 기쁜 소식을 자기 일마냥 축하해주곤 했죠. 정선이의 선한 에너지가 좋아서 친해지고 싶었고, 그렇게 저희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어요. 그땐 알지 못했죠. 정선이가 자존감이 많이 낮은 친구라는 것을요. 정선이와 제가 처음 친해진 계기가 취미였어요. 영화를 좋아했던 저는 늘 혼자서 극장을 다녔는데, 정선이가 저와 코드가 비슷해서 함께 다닐 수 있었어요. 심지어 좋아하는 영화 배우도 같았으니 얼마나 잘 맞았겠어요. 그때는 30년 후 이 친구와 한 남자를 두고 싸울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정선이와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둘이서 너무 친해져서 서로의 가족들도 알고 있었고, 서로의 비밀도 공유하다 보니 나중에는 가족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이야 친구가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어릴 땐 친구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저에게도 정선이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정선이를 먼저 생각하곤 했죠. 저는 경영학과를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계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짜 직업을 가지면 어느 정도 미래가 보정되었기에,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들도 많이 시험을 쳤죠. 제가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도 정선이와 자주 만나곤 했는데, 정선이의 꿈은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거라고 했어요. 돈 진짜 많이 벌어서 새아빠랑 헤어질 거야. 얼마나 재수가 없는지 하루라도 같이 있기 싫다니까. 원하는 직업은 없고, 돈 벌려면 직업을 선택해야 하잖아. 그건 없어.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럼 내가 나중에 시험 합격해서 네 담당 회계사 해주면 좋겠다. 당연히 너한테 맡기지. 우린 비밀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막 꽃 피는 청춘인 스무살이니까 부푼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가 행복했죠. 나중에 둘 다 성공해서 같이 유럽 여행도 다니자고 약속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알바를 관두게 되었어요. 도저히 회계사 준비를 하면서 알바까지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자주 만났죠. 평소 정선이는 저랑 같이 하는 아르바이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하고 다녔어요. 정선이가 키가 크고 몸매도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로 행사 알바를 많이 했는데요. 그 알바는 돈을 많이 주는지 젊은 나이에 꽤 많은 돈을 손에 쥐더라고요. 그 후로는 모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그 후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꼬치꼬치 캐물어도 뭐가 그리 숨길 게 있는지 늘 제 질문을 회피했죠. 저는 회계사 시험에 떨어져도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하면 되지만 정선이는 학벌도 없고 배운 기술도 없기에 친구 입장에서 미래가 걱정되었죠. 하지만 괜히 자존심 상할까 봐 면전에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정선이가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는 저를 걱정하며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공부가 무슨 소용이야 돈이 우선이지 그 회계사 시험 어렵다던데 너 합격 못하면 아까운 청춘 낭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냥 공부 때려치우고 일이나 해 내가 좋은 일 소개시켜줄까? 일주일의 돈 빼고는 우습다니까 아직 공부에 미련이 남아서 1년만 더 해보고 1년이면 차 한 대 값을 버는데 넌 진짜 시간 허투루 쓴다 그때 저는 연예인 회계사 시험 낙방에 많이 좌절하고 있을 때였어요. 반면 젊은 나이에 돈도 잘 버는 정선이가 많이 부럽고 자랑스러웠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에 일을 악물고 도전을 했고 다행히 그 다음 해에 저는 시험에 합격을 해서 회계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정선이는 각 지역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던 찰나라서 자주 보진 못했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정선이에게 전해주었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합격했어? 어, 덕분이야. 내가 크게 쏠게. 너무 잘됐다. 곧 만나자. 내가 갈게. 아마 1년 만에 본 정선이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꾀죄죄해서 옷도 허름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늘 풀메이크업에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던 정선이었는데 그래서 달라진 모습에 너무 놀라서 물어봤죠. 너 무슨 일 있었어? 행색이 왜 그래? 은희야, 잘 지냈어? 어떻게 된 거냐고? 혹시 너 투잡할 생각 없니? 어? 무슨 일? 내가 추천을 하나 해줄까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계단식으로 돈을 버는 건데 그게 쏠쏠해. 그거 혹시 다단계 아니야? 정선아, 너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단계 그쪽이야? 그건 다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니까 정선아, 너 지금 무슨 상황이야? 어?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나 돈 벌어야 돼. 한 명만 더 구하면 되는데 은희야, 너가 좀 도와줘.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다단계에 가입하는 건 안 돼. 지금 하는 일, 겸업이 금지야. 그딴 일 얼마나 버는데? 어? 정선아, 내 손잡고 같이 나가자. 일 말고 할 수 있는 일 정말 많아. 이만한 일이 없다니까. 돈 진짜 많이 벌어. 아마도 너보다 더 벌걸?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건 아니야. 제발 나 좀 따라가자. 너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하는 일이 우습냐고? 우습게 본 적 없어. 그냥 난 너가 위험해 보여서. 상관하지 마. 내일 내가 알아서 해. 그게 정선이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정선이는 저를 두고 일어나 나가버렸고 저는 뒤쫓아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전부라고 생각했던 친구였기에 상실감이 많이 컸어요. 걱정이 돼서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정선이는 받지 않았고 귀엽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말았어요. 소문으로 듣기에는 합숙 생활을 하며 친구들에게 전화를 싹 돌리며 가입을 권유했고 만약 거절당하면 연락을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선이와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저는 그 사이에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 나중에는 나와서 개인 회계사무소를 차렸어요. 어느덧 정선이를 잊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찍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받더라고요. 은희야 나야 정선이 잘 지냈어? 어머 정선아 어떻게 살았어? 나야 잘 지냈지. 그나저나 너 사무소 차렸더라. 간판 크게 보이네. 뭐야 너 지금 여기 앞이야? 너 지금 여기 앞이야? 얼른 들어와. 10년 만에 만난 정선이의 모습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마지막 기억이 꽤 제재한 모습으로 다단계를 하던 모습이었기에 명품으로 휘감한 정선이를 처음에는 몰라볼 뻔했지 뭐예요. 게다가 얼굴에 손을 많이 댔는지 제가 기억하는 얼굴과는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정선아 너 진짜 달라졌다.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뭘 나보다 니가 성공했지. 커피 마실래? 어 난 원두를 좀 따져서 혹시 뭐 뭐 있어? 인스턴트밖에 없는데. 음. 그럼 일단 그거라도 줘. 어떻게 지났나 얘기 좀 해줘. 어? 오랜만에 마주앉은 저희는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물었고 저는 정선이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기서 빠져나오느라 혼났어. 진작 너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10년 전에 내가 너무 미쳐서 너를 뿌리쳤잖아. 나도 내가 그렇게까지 세뇌당하고 조종당할 줄 몰랐어. 평생직의 친구까지 외면할 정도로. 아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후회된다. 괜찮아. 너 그때 어렸잖아. 난 다 이해해. 아무튼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양하게 일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지금은 사업 구상하고 있어. 무슨 사업? 구체적인 건 아직 안 정했어. 나중에 나 회사 차리면 세금 문제 맡아줄 수 있지? 그럼 네가 사업을 하겠다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넌 참 여전하다. 안 늙었어. 안 느낀. 살림하느라 폭상 늙었지. 결혼했어? 어. 한지 좀 됐어.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결혼했지. 보여주라야. 내가 네 결혼식 때 부캐 받아주기로 어렸을 적부터 약속했는데. 아쉽네. 그러게. 아무튼 다음에 집에 초대할게. 그나저나 너는 결혼했어? 난 한 번 갔다 왔어.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됐어. 아닌 건 아닌 거더라고. 그래. 살면서 아니면 헤어지는 거지. 10년 만에 만났음에도 어제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바로 다음 주에 정선이를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정선이는 와인 한 병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뭘 이런 걸 사왔어. 그냥 빈손으로 오지. 분명 네가 한 상 가득 차려놓을 것 같아서 미안해서 사왔지.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정선이와 제 남편이 만났어요. 정선이는 활달한 성격답게 제 남편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 너무 미남이시다. 하며 말을 걸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와이프 제일 친한 친구라고. 그럼요. 제가 은희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죠. 나중에 싸우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해결책 알려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은희 어디서 만났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고객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우리 은희가 잘해줘요? 그럼요. 최고의 와이프죠. 애가 착해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날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둘과 함께하니 즐겁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남편과 정선이가 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만남이 끝나고 정선이를 차로 데려다주니 정선이가 남편 칭찬을 시작하더라고요. 너 진짜 남편 잘 만났네. 사람이 진중하고 착하더라. 기지배. 어렸을 때는 쑥백처럼 모여서 어디 괴팍한 남자한테 속아서 결혼 잘 못할 줄 알았는데 남자 하나는 잘 골랐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내가 운이 좋았지 뭐. 남편이랑 잘 안 싸우지? 안 싸우긴 맨날 싸우지. 솔직히 결혼해서 안 싸우는 부부가 이 세상에 있겠니? 근데 네 남편 수입이 얼마나 돼? 너보다 많아? 그냥 그럭저럭 벌어. 그래도 꽤 벌겠다. 그치? 운이 좋게도 괜찮은 편이야. 근데 너는 얼마나 벌어? 나? 어. 남편보다 조금 더 벌어. 더 번다고? 다행히도 아직까진 그래. 세상에. 너 진짜 성공했구나. 역시 사짜 들어가는 전문직은 달라도 참 달라. 뭘.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회계사 공부나 할 걸 그랬나 봐. 너 지금 성공했잖아. 명품백에 명품 구도 비싼 거 신고 왔으면서. 이거 가지고 뭘. 여기서 내려주면 돼? 어. 여기 살거든. 와. 진짜 너 성공했네. 여기 되게 비싼 집이잖아. 여자 혼자 사니까 보안 좋은 집에 살아야지. 오늘 데려다줘서 고마워. 내일 점심쯤에 커피나 한 잔 할까? 좋지. 내일 연락할게. 다시 재회를 하고 난 후 저희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어요. 그때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참 많이도 만났네요. 정선이는 의류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회계나 세금 문제로 많이 도움을 줬고 정선이의 사업은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정선이 담당 회계사로 일하면서 만나는 횟수가 더 늘어났죠. 그 후로도 쭉 정선이와 친밀했는데 어느 날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어요. 자세히 여기에 기술할 수는 없지만 정선이가 불법적인 탈세를 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너 그거 큰일 나. 국세청이 바본 줄 아니? 아무리 네가 속인다고 해도 나중에 다 탄로나게 돼 있어. 나는 세상에서 세금이 제일 아까워. 아니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왜 나라에서 뻣대로 떼간다는 거야? 이러면 일할 맛이 나겠어? 네 말대로 어느 누가 세금 내는 거 안 아까워하겠어. 싫더라도 대기업 회장부터 자영업자까지 전부 꼬박꼬박 세금 내. 그게 법이고 너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내 고객 중에 탈세하다가 몇 배로 벌금 물어낸 경우도 많이 봤어.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절대 없어. 무조건 걸린다니까. 그런데 너 항상 이런 식으로 사업했니? 다 잘 넘어가지 너만 뭘. 내가 너한테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 예전에 사업 어떤 거 했어? 그걸 왜 물어봐? 너 불법적인 일 했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 나도 준비할 수 있어. 그제야 정선이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선이는 다단계 회사에서 탈출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가 전남편이라고 했어요. 그 남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테면 홀짝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시스템을 조작해서 처음엔 이기고 그 다음엔 지고 그 다음엔 이기다가 계속 지는 형태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피해 금액이 막대하다고 저도 뉴스 기사를 언덕 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선이가 그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담을 했던 것이었어요. 대충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영업을 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게임 사이트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불법 도박이라는 걸 모를 리 없잖아요. 정선이는 저에게 그 일에 대해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전남편은 지금 그 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혼을 했고요. 저한테는 이혼 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하는데 불법적인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 후로도 탈세를 하고 싶어 하니 과연 정선이가 정말로 반성은 하는 걸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선아, 그건 내 능력 밖이야. 아마 그걸 할 수 있는 회계사는 국내에 없을걸? 그리고 솔직히 내가 도와준다고 쳐. 그러면 나도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건데 난 그렇게 하기 싫어. 그렇게 말하니 내가 조금 섭섭하네. 너는 그래도 나 도와줄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탈세는 정말 위험해. 내가 이쪽 일해봐서 알잖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사실 나이가 들면서 느낀 건데 정선이랑 저랑 성격은 잘 맞았지만 다치과는 달랐어요. 저는 약간 FM의 모범생 같은 재미없는 스타일이라며 정선이는 좋게 말해서 법위에서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탈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 차이로 안 맞는 부분이 전전 보였어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까지 막무가내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정선이는 나이 먹을수록 오히려 철이 들기는 커녕 더 어린애처럼 굴더라고요. 하루는 따분하다며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가자고 저를 꼬시지를 않나 경마장이나 강원도 카지노에 가자고 하지를 않나 그때마다 정말 황당할 따름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그런 이상한 요구를 할 때마다 싫다는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전달했고 다행히 정선이는 저의 거절에 크게 상처를 받거나 계속 요구하지 않아서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었죠. 사실 이때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어렸을 때 함께한 추억이 너무 소중해서 끊어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 맞는 부분은 별로 없었지만 할머니가 될 때까지 친구하자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후로 50살이 다 되어가도록 친하게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서 다른 여자의 향기가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남편 양복을 들춰보다가 상의의 안주머니에서 여자 립스틱이 나왔어요. 딱 봐도 사용감이 있는 게 누가 봐도 의심이 될 상황이었죠. 그래도 이게 확실한 증거는 아니니까 모른 척 눈 감아주고 한참 지켜만 보았죠. 그러다가 며칠 후 이번에는 와이셔츠에 여자 립스틱이 묻어있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빼박인 상황이었어요. 남편 핸드폰을 뒤져보았지만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확인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한참 불륜을 의심할 때 정선이에게 고민 상담을 하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원래 남자들이 그렇잖아. 그냥 이번만 넘어가줘. 네 남편이 설마 딴 여자를 진지하게 만나겠니? 그냥 잠깐 흥미 가졌던 거겠지. 그리고 네 착각일 수도 있어. 내가 봐온 네 남편은 절대로 바람피울 사람이 아니야.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저 모른 척 눈 감아줘. 어떻게 그걸 모른 척 해. 뻔히 다른 여자 있는 것 같은데. 정선아,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은희야, 내가 있잖아. 힘들 땐 나한테 기대. 그리고 요새 의부증으로 이혼당하는 여자들 많다고 하더라. 괜히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네 남편 추궁에서 사이 나빠지지 말고 일단 기다려봐. 그 당시 저는 정선이에게 많이 의지하던 상태였기에 걔 말대로 모른 척 넘어갔죠. 그리고 옆에서 자꾸 별일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럴 일 없을 거다. 라고 안심을 시켜줘서 나중에는 나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해서 남편에 대한 의심을 자연스레 거두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이 딱히 의심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새 잊고 지냈나봐요. 하지만 최고의 복병이 바로 제 옆에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했다가 집에 중요한 서류를 놓고 와서 도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침실에서 남편이 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 여보 당신 출근한 거 아니었어? 왜 집에 있어? 아니, 그게 왜 집에 있냐고 핸드폰을 놓고 갔어 출근하면서 나랑 통화했잖아 통화는 뭘로 한 건데? 아, 그거 집에서 통화한 거야? 뭐야? 주변에 직원들 목소리 들렸잖아 아하, 아니 내가 정신이 없네 그때 직감적으로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느낌을 받자마자 남편을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침대 이불이 한껏 구겨져 있는 게 보였어요. 분명 여자가 있겠다는 생각에 침대 밑을 훑어보다가 장롱을 열었어요. 장롱 속에는 정선이가 속옷만 입은 채 쭈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선이의 머리채를 쥐어잡아 야, 너야? 내 남편 만나고 다니는 년이 너냐고 이것 좀 놓고 얘기해 내가 지금 이거 놓게 생겼어? 너 언제부터야? 어? 아, 좀 놓으라고! 나쁜 년 내 발끝도 못 따라가면서 누리는 건 똑같이 누리고 싶었나 보지? 그때 남편이 제 허리를 잡고 정선이로부터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정선이에게 다가가 괜찮아 하고 묻더라고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당신은 말로 하면 되지 뭘 머리채를 잡고 그래? 더러운 놈 나 몰래 내 친구 만나고 싶었니? 미안해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너무 화가 난 저는 손에 잡히는 걸 모두 둘에게 던졌어요. 저에게 이런 시련을 준 두 사람이 너무 밉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주저앉아 오열하게 된 저는 저녁까지 내내 울었어요. 정선이에게 소리치며 물었죠. 언제부터야? 언제부터야? 말해 말해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언제부터냐고 한 10년 됐나? 10년? 미쳤어? 그냥 서로 알아가는 시간까지 합하면 뭐 그 정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 말이 내 앞에서 나와? 넌 적어도 나한테 사과를 했어야 돼. 우리 서로 좋아해. 사람끼리 좋아하는 건데 굳이 사과까지 해야 돼? 아주 대단한 사랑 납셨네. 넌 그냥 상간녀야. 이혼해줘. 뭐? 둘이 어차피 사랑 아니잖아. 그냥 의리로 사는 거잖아. 네가 뭔데 우리 사이를 판단해? 딱 봐도 알지. 너희 관계는 이미 끝난 지 오래야. 넌 항상 그런 식이었어. 잘못했어도 사과 한 번 한 적 없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적어도 고개는 숙여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네까지께 내 행복을 깰 수 있을 것 같아? 너만 잘난 거 아니야. 여태껏 네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겠지. 재수없고 한심해. 넌 더러워. 더러운 여자한테 남자 뺏겨서 좋겠다. 내가 너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다시 손을 들어 상간녀를 때리려고 하던 찰나. 남편이 또 방에 들어와서 저를 말렸어요. 남편은 이윽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우리 헤어지자. 누구 맘대로? 제발. 난 절대 못 헤어져. 내 손아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이혼하자. 안 한다니까.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지옥이 되었습니다. 먹고 싶지도 않았고 자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이미 짐을 챙겨서 짐을 떠난 지 오래고 저는 텅 빈 집에서 내내 울기만 했어요.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은데 제 처지가 너무 터량한 거 있죠. 친구들은 저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이혼하고 새 출발하라고 나무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둘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은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버티고 또 버텼죠. 그렇게 1년이 지났을까요? 저도 슬슬 지치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집을 나가 이미 남이 된 지 오래고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었죠. 게다가 상간녀는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며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대니 다 놓고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저는 그냥 이혼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 인생부터 회복해야 하잖아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죠 뭐. 대신 상간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엄청 뜯어냈어요.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완전히 이혼을 한 후 집을 정리하고 혼자 살만한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완전히 잊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집중을 하던 중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알고 있었어? 둘이 결혼식 올린대. 50 넘게 먹고 결혼식까지 올린다고? 그것도 너가 결혼식 올린 곳에서 그대로 올린다고 하던데? 그러라지 뭐. 청첩장 다 돌리더라. 너한테도 청첩장 준다고 하던데? 나한테까지? 미쳤지 뭐. 설마 본처인 나에게 청첩장을 줄까 싶었는데 정말로 상간녀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도발했어요. 너 집주소 바뀌었지? 좀 알려줘. 청첩장 좀 보내게. 어이가 없네. 청첩장을 보낸다고? 우리 친구잖아. 나중에 같이 부부동반 모임도 하면 좋지. 너 일부러 나한테 그러는 거지. 나한테 열등감 있니? 열등감은 네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쿨하게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 못하는 거겠지. 국회는 네가 받아주면 좋겠는데. 단단히 미쳤네. 그냥 너한테는 말해주고 싶었어. 요즘 내가 정말 행복하거든. 상간녀는 간도 참 크죠. 본인에 대해서 샅샅이 알고 있는 저를 초대를 하다니 말이에요. 담당 회계사로 일을 했고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과거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을 하고 본인만 쏙 빠져나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 후로 저는 결혼식을 숙대밭으로 만들어줄 계획을 짜게 되었어요. 불법 도박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참여한 사람보다 장소를 제공한 사람의 형벌이 더 무겁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정선이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선이가 몇 년 전 저에게 살짝 귀띔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일당들 다 붙잡혀가고 나만 살아남았어.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인데 나는 그 꼬리를 싹 잘라버렸거든. 하지만 그 짧은 꼬리의 끝을 제가 잡고 있다는 걸 상간녀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한때 친했던 절친이 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서히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을 총동원해서 상간녀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죠. 사실 타이밍은 제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기가 막히게도 타이밍에 잘 맞은 거 있죠. 상간녀의 결혼식 날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했습니다. 최대한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비싼 정장을 입고 상간녀의 결혼식장에 갔어요. 가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상간녀가 있길래 가서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상간녀는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쿨하게 와줘서 고마워. 역시 넌 내 친구야. 정선아, 축하해. 너 오늘 진짜 예쁘다. 고마워. 나 진짜 잘 살게. 보란듯이. 근데 너 말이야. 남편들 사람은 알고 있니? 너의 과거에 대해 말이야. 그제야 상간녀는 동공이 커지더라고요. 은희야, 이미 지난 일이잖아. 나도 좀 행복해지면 안 될까? 내가 괜한 얘길 꺼냈나? 미안, 갑자기 생각이 나네. 나는 너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럼, 나는 너의 친구잖아. 그니야, 정말 고마워. 어떻게 보면 정말 미워할 수도 있는 사이인데 결혼식도 와주고 평생 감사하게 생각할게. 뭘, 우리 사이에. 그럼, 이따 봐. 하객석에 앉았더니 주위 친구들이 속닥대더라고요. 놀랄 만도 했죠. 상간녀의 결혼식에 본처가 왔으니까요.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묻더라고요. 너 왜 왔어? 왜? 오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좀 그렇잖아. 마음도 싱싱싱싱할 텐데. 난 괜찮아. 어차피 저 인간 똥차인데, 뭘. 똥차? 보면 알아. 그리고 정선이 쟤도 오래 못 갈걸? 난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 뷔페도 먹고 갈 거야. 이따 같이 먹자. 너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이었고 입장 시간이 다가왔고 신랑 신부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새삼 낯설더라고요. 50살이 넘은 남편이 다른 여자. 그것도 제 친구와 결혼을 한다는 게 사실 그 당시까지도 믿기지 않았어요. 실제로 보니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혹을 떼어낸 것 같은 상쾌한 기분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하객석에서 둘의 모습을 웃으며 봤어요. 문득 신랑 신부와 눈이 마주치기도 했는데 바로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꼴에 민망하긴 했나 봅니다. 모든 식순이 끝났을 때였어요. 신랑 신부가 퇴장을 하던 그때 예식장 밖이 어수선하더라고요. 신랑 신부는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예식장 길을 걸었고 끝에 다다랐을 때 건장한 두 남자가 상간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정선 씨 되십니까? 상간녀는 그 사람을 보더니 몸을 벌벌 떨었고 남자 중 한 명은 수갑을 꺼내 상간녀의 손목에 채웠어요. 그날의 주인공인 신부가 체포되는 장면을 생중계로 본 하객들은 전부 멍한 표정을 짓더니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는 저에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 넌 알고 있지? 이게 다 인광부 아니겠어? 남의 돈 떼먹고 살았으면 벌을 받아야지. 쟤 사기쳤어? 비슷한 거. 쟤 원래 그런 년이잖아. 어머머! 웬일이야? 결국 상간녀는 결혼식장에서 바로 끌려나가 경찰서로 이송되었어요. 전남편도 황당했는지 연신 어리둥절한 표정만 짓더라고요. 정선이가 과거 저지른 범죄 행위가 단순 절도나 폭행이 아니었기에 경찰에서 바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불법 도박권은 물론이고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뒤로 빼돌린 탈세액까지 가중이 되어 잘못하면 구속까지 하게 될 정도로 성황이 흘러갔죠. 나중에 들어보니 어림잡아 상간녀의 재산 대부분이 탈세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보다 더 속이 후련할 수는 없었죠. 두 년 놈들의 결혼식을 망치는 건 둘째치고 제 인생의 똥을 투척한 정선이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 저에게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전남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겉멍 번지르르한 놈이에요. 그 인간이 하는 사업이요? 별거 없어요. 제가 담당해봐서 알잖아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회사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데 그걸 보고 상간녀가 덥썩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간은 상간녀의 재산을 보고 끌렸고요. 아주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사실 제 입으로 창피해서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지금 남편의 회사도 제가 아니었으면 이미 진작에 망하고도 남을 회사였어요. 원래 사람 자체가 열등감 덩어리라 겉모습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매출이 나오면 인테리어를 새로 바꾼다거나 법인 차량을 외제차로 뽑는다거나 혹은 탕비실에 이탈리아산 최고급 에스프레소 기계를 들여놓는 일이 허다했죠. 그러니 제가 남편 회사 회계사로 일하면서 하나하나 쓸데없는 지출 내역 줄이고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까지 일일이 코치하면서 여지껏 망하지 않고 끌고 온 거였어요. 저랑 이혼하겠다고 집뒤쳐나간 후 1년 동안 제가 남편 회사 회계 업무에 손 뗐거든요. 그러니 지금 안 봐도 뻔해요. 빌린 돈으로 회사 어음 막느라 정신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상간녀랑 결혼할 생각을 하는 남편을 보니 오히려 그런 쓰레기를 데려간 정선이한테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가만히 있었더라면 평생 마음의 응어리를 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둘이 잘 사는 꼴은 절대로 볼 수 없잖아요. 결혼식이 그렇게 흐지부지 된 이후로 며칠이 지나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로 대뜸 들어오더니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며칠 씻지 못했는지 꽤 죄죄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여보라니? 결혼 어떤 일로 하기로 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헤어지자고 했어. 파혼했다고. 그걸 왜 나한테 보고해? 내가 그쪽 상사야? 당신한테 내가 정말 보잘것 없는 놈으로 보였을진 모르겠지만 나한테 당신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모든 게 끝나고 집에 가니 알겠더라. 당신이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걸. 로맨스 드라마 그만 찍고 나가세요. 여보 나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잘할게. 정말 실수였어. 어? 신부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되고 쥐뿔도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야 나한테 미련 생겨? 허위가 없네 정말. 당신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한순간에 현혹되고 후회하고 다시 매달리는 게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 줄 알아? 내가 미안해. 사실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냥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느껴져서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한 번만 기회 더 주면 내가 진짜 잘할게. 소금이라도 뿌려주면 나갈래? 아니면 얼굴에 물이라도 뿌려줄까? 당장 나가.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 당신 아무리 사장이라도 회사 자금 개인 사비로 쓰는 거 범죄인 줄 알지?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정선이 그년처럼 당신 검찰에 고발당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썩 꺼져. 이번 일을 겪으면서 회계사라는 직업을 정말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땐 엄마가 무조건 공부하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무시 안 당하고 산다고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을 듣길 잘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은 끝나봐야 알듯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함께 생활할 땐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끝을 맺으니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렸을 적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을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정선이에게 베푼 적은 많았어도 정선이가 저에게 베푼 적은 없었어요. 친구라는 이유로 희생하고 이해해줄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둘의 결혼식이 엉망이 된 후 전남편은 상간녀를 버렸고 상간녀는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얼마 후 상간녀는 뻔뻔하게 저한테 전언을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은희야 혹시 너야? 뭐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나에 대해서 너가 제일 잘 알잖아. 그게 중요해? 네가 네 죗값 받는 건데?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날 배신할 줄 알았다고. 네가 먼저 날 배신했다는 생각은 안 드니? 진작에 너랑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었는데 누가 할 소리? 질투밖에 모르던 친구를 30년이나 만났으니 이렇게 된 거지? 조금이라도 양보해줄 순 없었어? 눈 감아줄 순 없었냐고?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면서 네가 더 잘 알면서 너야말로 나한테 그러지 말았어야지. 내 거 건드리는 것들은 내가 가만 안 두거든? 넌 다 가졌잖아. 나보다 훨씬 잘 났잖아. 그럼 남의 거 뺏어도 돼? 네 거는 네가 안 해서 정당하게 챙겼어야지. 도둑질을 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하지만 너도 나한테 사과해.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잖아. 넌 진짜 멍청한가 본데? 네가 애초에 그런 짓 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알아? 항상 네 말이 맞고 너만 잘 났지? 그뿐이겠니? 앞으로 너보다 훨씬 더 잘 살 거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정선아. 싸우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너 지인 중에 변호사 있잖아. 혹시 나 좀 소개시켜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빌려주면 내가 일주일 안에 갚을게. 진짜야. 허위가 없네 진짜.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내가 급해서 그래. 친구라고는 너밖에 없잖아. 결혼식 때 보니까 하객들 많더만. 그거는 다 허울 뿐이야. 알잖아. 나 너밖에 없는 거. 이제 너한테 남은 건 원망밖에 없어.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인생 더 나락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은이야. 그 더러운 입에서 내 이름 함부로 꺼내수마.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그 후로 정선이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어요. 정선이와의 30년 인연은 처참하게 끝을 맺고 말았지만 그래도 이제와서라도 썩은 인연을 끊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나이 50에 친구와 절규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안 좋은 인연은 다 잘라냈으니 좋은 인연만 다가오길 바랄 뿐이에요. 전 남편과 헤어지고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일이 바빠서 그런지 외로울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로서는 몸이 닿는 데까지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평생 혼자 살지도 모르니 노후 자금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하잖아요. 저에게는 정말 그 경험이 제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불륜을 겪은 건 정말 당해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저 자신을 탓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며 마음을 다시 챙기곤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전 남편도 정선이도 모두 제가 미치는 관계였어요. 어렸을 때는 속물적인 성격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따지는 걸 싫어했거든요. 나보다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면 제가 도와주면 되고 그저 마음만 잘 맞으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게 아니었죠.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은혜를 갚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주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저를 만만하게 취급하는 정선이와 전남편의 모습에 제가 많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해보는 관계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계산적으로 행동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그게 사람이든 비즈니스든 손 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회계사 수입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부탁이나 요구에 끌려다니는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쳐낼 건 쳐내고 거절할 건 거절해서 오히려 일하기도 편해졌고 수입도 늘어났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자신한테만 집중하면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네요. 혹시나 저 같은 상황을 경험한 분들이 계신다면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죽고 싶어도 시간은 흐르면 다 괜찮아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인생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괴로웠던 시간이 어찌 보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시기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경험한 후 이제는 저에게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신가요? 부디 저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경험하시더라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힘을 준 모든 주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